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고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9월이 되면서 가을을 향해 한 발짝 내딛고 있습니다. 9월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인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름의 더위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가을의 색깔로 물들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욱 활력을 내고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에게 기도할 때에는 신고로 하라. 사람마다 저의 속사정이 있어서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남이 듣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숨기거나 빼놓지 말고 신고하되 일심으로 하라. 남이 알면 안 되기에 마음으로밖에 구할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상지님으로부터 기도의 감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2일 53년 만에 대홍수를 겪은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니스가 물난리 위기를 맞이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저녁 베니스 주변 수위가 16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위가 160cm를 넘으면 베니스의 70% 안팎이 침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홍수 때 수위는 무려 187cm였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이 도시의 문화재들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교회만도 신고세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1층은 사라진 지 오래고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는 악화 알타 현상까지 더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은 비만 오면 온통 물바다로 변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침수를 막겠다고 베니스 앞바다에 간문을 만드는 일명 모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베니스를 관통하는 세 곳의 석고 연결 통로에 78개의 플랫게이트라 불리는 길이 20에서 30m의 간문을 설치해 최대 3m 높이의 바닷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베니스의 집안 침식과 침수를 막기 위해 2만 5천 톤급 이상의 유람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대형 선박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파도가 침식과 침수를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베니스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권고문 채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8월 23일 전국 지자체가 참관한 가운데 두창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생물테러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동보건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민관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생물테러는 두창, 탄저, 보톨리눈 독소 등 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행위를 뜻하는데요. 과거 천연두 마마로도 불린 두창은 고열과 발진의 특징으로 두창 바이러스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인구 집단에서 발생 시 치명률이 50에서 90%에 달합니다. 이날 훈련은 테러 범위 드론을 이용한 백색가루토화 상황을 가정 이에 대응한 4단계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 및 숙달 실제 훈련으로 의미가 크다며 평상시 철저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각종 전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에서도 9월 7일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랙핑크가 영국 최고음악축제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오피셜 싱글 차트 톱보티에 8곡을 올려놨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랙핑크 하이드파크 공연에 맞춰 런던에 마련된 기념품 매장은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에 이어 마마무는 8월 초 영국에서 공연을 마쳤고 9월에는 트와이스와 에스파, 있지, 여자애들 4개 팀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위력일간지 가디언은 이를 두고 K-POP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가디언은 속물적 영국 음악계가 K-POP 산업에 만들어진 속성이 있다며 비웃지만 K-POP 인기가 식을 끼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 K-POP 걸그룹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K-POP 걸그룹이 채웠기 때문이라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디언은 K-POP 걸그룹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들의 성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에서 올해는 K-POP 걸그룹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과학을 품은 진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병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 김태현 연구원님과 함께 항노화 관련 최신 연구 동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식품과 유해식품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AB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이 우리 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몸의 생리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리활성 물질을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현대의학에서는 인체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일정한 주기로 재생된다는 것을 이미 밝혀놨습니다. 예를 들면 장래상피세포 3일, 눈막막세포 10일, 피부후 28일, 허파빠리세포 3주, 백혈부 20일, 적혈부 4개월, 간세포 5개월, 미각세포 10일, 뼈 10년, 심장세포 20년, 그리고 신경세포는 60년의 수명이 있고 수명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생에 쓰이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각 장기들을 구성하는 세포 수명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동의보감의 의식동원, 즉 질병치료와 음식 섭취는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근원이 같다. 그래서 약치보다는 식치,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음식으로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동의보감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몸도 건강해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 우리가 병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어폐류, 육류, 색깔 야채, 콩류, 발효식품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모두 매일 챙겨 먹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생활습관과 문화적인 차이,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식단은 차이 닿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건강 정보들은 주위에 넘쳐나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저걸 다 챙겨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 말씀 중에 어폐류와 육류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요리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생선을 기름에 튀겨서 먹거나 혹은 소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선이나 육류를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구우면 육류의 단백질과 DNA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알루미늄은 알차이머 같은 매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좋은 요리법은 아니죠. 그래서 약한 돌에 태우지 않고 충분히 익혀야 하고 직화 요리보다는 물에 익혀서 섭취하면 채소나 육류의 독소를 상당량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곡물 요리가 더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을 위한 재료 선정도 중요하지만 요리법,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란 재료를 섭취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연구원님, 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소고화됨에 따라 주위에서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으로 만들어진 음식,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 재료들, 보존제와 발색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육들은 심혈관계 질병, 비만, 당뇨,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먹방을 보는 시청자들이 많아졌고 먹방을 보면 라면, 떡볶이, 햄버거, 피자, 치킨, 곱창 같은 메뉴가 자주 보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인 밀가루가 주 원료이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기 때문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입니다.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네, 사실 우리 모두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쁜 현대사회에서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단순방과 지방이 미각신경을 자극해서 뇌에서 보상 효과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폭식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도파민이 분비되는 반응이 반복되면 일종의 중독과 같은 증상에 빠지게 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스트레스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들이 생각나면 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명상과 수행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물질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건강한 음식 섭취에 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니 앞으로 내 몸을 위해서 한 끼를 먹더라도 더욱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는 경각심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알찬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상 과학을 품은 진리, 김병훈이었습니다. 김태현 연구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간 생명의 무궁한 영성꽃을 피우는 수행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일시무시리오 석상근부진본이니라 천일리 지을리인 일삼이니 일삼십번 공예화삼이니라 천이상 지이상 이이상 이이상 이이 대상왕류 세지 말고 훈삼사 성함없이 일도양마랑말래 하얀 운명구독뿐이니라 본심보 태양마랑말랑 일중천지일이니 일중후동기일이니라 하얀 운명구독뿐이니라 하얀 운명구 시작이 되시니라 하얀 운명구독뿐이니라 아무리 도 Port 하 Spanish 하나는 요에서 시작이 되시니라 하늘과 땅은 상수로서 사랑을 다 기르고 3, 2, 3, 10가지 펼쳐진 세상에서 사랑은 천지 부모님의 꿈 이루어가리 용병 부동본이니라 분실모태야 간명하고 인중천지일이 일종구종길이라 일심무실 우리가 태어나 인중천지일이 여기에 모였네 일심무실 일종구종길 일종구종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고천조화신선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신의 2대 여의주인 시천주주와 태울주는 동방 1만년 인류문화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또한 삼신조화신선수행법의 핵심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는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다 하셨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녀화를 받으면 조화 빚꽃 갑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와 함께 가보자고 하니까 와서 그럴 듯한데 누구는 놀랍다고 하고 누구는 정말 이 시대에 바로 나와야 될 기다리던 그 한 소식이구나 이런 분도 있고 또 망설이거나 또 자기 나름 생존 환경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 아닌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시고 이것은 본래 우리 문화의 원형이다 우리가 한류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한류는 풍류다 이렇게 다른 말로도 얘기하는데 지금 전 지구촌의 한류 팬들이 10억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BTS 음악만이 한국 문화 모든 걸 상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음식이나 영화나 이런 것이 어떤 문화 특성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진정한 문화 원류 정신 원형 정신이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지구촌 인류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 한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기맥힌 얘기인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 한국을 모른다 왜 식민 역사학에 찌들어가지고 또 지금 역사학이 잘못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오스트리아 왕궁박물관 2층 가보면 오스트리아 사람들 우리 청동기가 5500년 됐다고 그래요 가보면 놀랍습니다 거기 복도에 피리가 있는데 지금 피리하고 같어 얼마 됐냐 그건 1만 년 된 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의 전체 문화 현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지금 잃어버린 문화 원류 우리들 조상님들이 지금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문화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바로 국호 이걸 국통이라고 할 때 황국배달조선 북부여 사국시대 백년삼국시대 남북국 아래 바다 이름으로 배웠잖아요 바다가 어떻게 나라 이름이 되나 중국인들이 부른 별칭인데 대진 본래 진국이잖아 사서에도 대진국 남쪽은 후신라 통일신라 고려조선 지금 남북 분단시대 대한민국 다 광명이거든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이 선려와야 선정화 이 선정화문화 그래서 신라 때 화랑이라고 하는 게 꼬다자인데 왜 나라 전쟁 위기 때 나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다 꼬다자를 하냐 가장 여성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 만물에서 우리가 진선미를 누구도 공감하는 게 꽃이거든 꽃은 생명의 정수 생명의 정화인데 우리가 미학적 측면으로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꽃은 아름답거든 모든 생명의 진화의 전 과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뭔가 그 생명을 발현한 게 꽃인데 그래서 이 꽃은 우주의 빛이 조물주이신 태혜령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준 것이다 내 생명의 조화를 이렇게 드러내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흰 꽃을 봤고 붉은 꽃 파란 꽃을 합체하는 것은 이 대우주 절대 근원인 무국 그 무국이 조금 더 전개되어 가지고 우주를 낳은 바로 직접적인 그 경계를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태극이처럼 그래서 이 무국 꽃과 태극의 두 꽃이 합체되어 가지고 마치 우주가 처음 시간 공간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내 몸의 이 공간과 내 몸의 변화에 가진 생로병사 이것을 다스려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화되고 망가지고 병든 거 이런 것을 여기에 무궁한 우주를 낳아준 그 빛의 자궁 그걸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하는데 이 동과 정 양과 음의 그런 특성 신성을 율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려에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화 우리 한국의 원류 K-스피릿은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는 율려를 이해하는 거다 율려를 체험하는 거다 율려 조화 세계에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고 도통이고 우리 문화의 원형의 총체성 전체를 다 되찾는 거다 율려를 배운 적이 없거든 우리 한국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천자문에는 나와요 율려 언어가 그런데 이 율려를 배운 적이 없고 해서 모든 우주의 이런 소리, 진동, 빛의 파장 우주의 존재 자체가 율려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시고 지금부터 꽃을 심는데요 우선 이 꽃은 여기 엄마꽃, 율려와 본체꽃이 딱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것은 빛꽃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길이가 15cm, 줄기가 이 꽃잎 덩어리가 13cm인데 일단 들어가면 좀 작아져요 또 생각으로 키울 수도 있어 얼마든지 작아지고 작아져서 원자 단위, 양자 단위까지 작아진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 꽃 하나를 생각으로 우선 머리 하나에다가 머리 중심에다 하나 꽃을 딱 갖다가 꽂는다고 생각해요 이 줄기가 있으니까 다 갖다 놓고 머리에 뇌혈관 질환이 있다 또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80대 돼가지고 건망증이 있어서 노인들을 앓는 병 있잖아 알차 아희만가 뭐 그 병이 어디 어디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기가 문제 있다면 그 어머니의 뇌 고기에다가 꽃을 하나 딱 넣어주고 여러 개 넣어도 좋아 넣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넣어가지고 시천주하고 태울주를 읽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산 이건 동학혁명에서 이것은 300만이 한 거고 또 참동학에서 우리 정산도 초기에서 700만이 노래했단 말이야 천만 명이 이것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천주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주에 조물주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런 우주를 다스리는 아버지 인격신이고 한 분은 형상이 없는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의 근원 자체이신 태혁님이에요 나는 인격신은 아니라 인격성을 다 가지고 있다 태혁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태혁님이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공간은 따로 바로 태광령님이 시간의 주신으로 계시고 그리고 공간 세계는 태성령님이 이분은 이제 어머니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또는 태광령님은 시간의 주신이신데 그분은 이제 1m 85 이런 남성 이미지로 나타나셔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그리고 그 근원이신 태혁님은 아주 자비로운 모든 천지 안에 있는 그런 신들이 막냥들이 나보고 할머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머니 막냥님 그렇게 불러도 되나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고 지구촌 인류가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꽃을 심어서 지금 꽃이 막 여기 지금 심어지고 있거든 점점점 작게 꽃이 이렇게 하나를 심어가지고 자 저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심어 종황에다 심던지 나 뒤통수가 아프다 옆에 측두부 뭐 두정부 외부에서 심어도 좋고 안에다 심어 우선 자 지금부터 꽃이 막 하늘에 불꽃놀이처럼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가 실제로 맑은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꽃을 심는다 두 번째 이 꽃이 하늘에 있는 은하하게 별처럼 반짝반짝한다 네 글자 반짝반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걸 꽃을 자 세포단위 양자단위까지 심는 거예요 머리 목을 기준으로 어디가 더 아프면 거기 먼저 해도 좋아요 자 주문 오케이 힘차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주문을 마음으로 따라 읽더니 소리를 내도 좋고 힘차게 할 수는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꽃들도 그걸 알아두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세포들도 전부 노래를 부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분도 기원이래요 신천유 조화여 명세 불만간사 기기붕기 원이래요 신천유 조화여 명세 불만간사 반짝반짝해서 꽃이 쫙 퍼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꽃을 받아서 쌍 넣었더니 흰 꽃 빨간 꽃 쫙 그냥 수평이 열리면서 지평이 그냥 수천 송이 만 송이 갑자기 꽃이 심어져서 꽃밭이 된 거야 그걸 한번 봐야 돼 난 그걸 직접 봤거든 야 이거 장관이다 저녁 12시 전후에 내가 그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인간의 의식이 분열돼서 죽는 거야 모든 병도 이 정신 분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거든 의서에 유명한 말이 있어 심동증 만병이 생하고 마음이 동화니까 만병이 생하는 거야 심정증 마음이 고요시니까 만병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자연과 하나되는 이렇게 멍때린다고 하는 요새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서 온 자연계 생명계고 나 하나다 온 하늘과 하나다 이런 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건강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일단 마음을 확 비워버리면은 건강이 갑자기 좋아져버려요 죽을 병 걸렸어도 자 지금 꽃을 심었다 반짝반짝한다 수 천만 송이 지금 수 억 송이로 지금 심어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병이 낫는 거야 지금 이 꽃들이 꽃들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합해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빛 폭발이 일어나요 여기는 부분 폭발이 있고 전체에서 이제 대폭발이 있어 큰 폭발이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이 머리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고 실상현실이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늘에 올림픽 전야제나 할 때 막 빠바바바밤 하잖아 이렇게 축복 터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것보다 더 재미있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멋진데 자 지금부터는 빛 폭발이 지금 자 계속 하면서 끊어지지 말고 음악을 계속 넣어요 자 시작 자 꽃이 계속 심어지면서 여기저기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빛곳에 빛 폭발이 일어나는 마음속으로 뻥 뻥 뻥 뻥 해가지고 동서남북 거의 동시에 입체적으로 터지면서 머리 전체에서 머리 전체에서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빵 해도 좋은 거고 힘차게 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중간 중간에 꽃을 한 두 개 두 서너 개 다섯 개를 더 심어도 좋아 질환이 있으면 염증이나 병 기운을 다스리면서 이 꽃이 사라져요 중간 중간에 계속 심는 거야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꽃을 계속 중간 중간에 심는다 눈이 아플 경우에는 눈 안에다가 눈의 스크린 좀 막막에다가 꽃을 딱 하나 꽂아 시원하게 오른쪽에다 딱 꽂아 그리고 밖에 있는 흰자 안에 있는 홍채 동공이 있죠 눈동자 핵 거기다도 딱 꽂아 눈 감고 꽂아도 괜찮은 거야 이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몸동아리에는 머리카락 손톱 발돋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부작용이 억만 분의 1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우주의 조화 극치 이 빛꽃 자체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서 빵빵빵 뻥뻥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춤추는 양식이거든 윤려는 우주의 춤의 양식이야 이 대우주 존재라는 것은 이런 음향에 율동을 한다 윤려의 춤을 춘다 네 우주 정신과 우주 혼백의 무궁한 빛을 마시는 이대 신의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일주에 대한 소중한 말씀 내려주신 종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술을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수행과 정화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수행은 이대 우주의 근원소리 옴과 홈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맑히는 충맥과 임동맥 돌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채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세 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 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십 망냥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삼신 조화를 보도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은 삼신 조화의 빛과 삼신 조화의 빛을 확장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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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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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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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개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개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개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형세굴망만 사지 지기금지원 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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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형세굴망만 사지 위기운 기원인의 방세천유조하려 평세울망만산 위기운 기원인의 방세천유조하려 평세울망만산 위기운 기원인의 방세천유조하려 평세울망만산 위기운 기원인의 방세천유조하려 평세울망만산 위기운 기원인의 방세울망만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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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교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가 수행 공부를 할 때 근본이 되는 힘을 금기라고 합니다 또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금기가 약하면 수행이 생활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걸어다니면서도 출퇴근 버스 안에서도 휴식하면서도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시천주주와 태울주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조화신선 도통공부는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공부이자 광명의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